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젠 대치명인 화정 캠퍼스에서 그리고 오늘은 대치명인 후구 캠퍼스에서 예비고일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아주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구요 철저하게 손소독, 시험 측정, 마스크 착용 등 잘 안내에 따라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항상 요즘 같은 상황에선 또 조심해야죠 설명회는 원래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네 그냥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강사 본인 홍보하는 날입니다 학부모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그렇게 쓰면서도 자기 자녀 가르치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 대체 어떤 사람한테 쓰이는지 혹은 쓰이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뭐 저 역시 자기 홍보랑 동시에 학부모님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압축에 압축에 압축을 더해가지고 아주 액기스만 뽑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제하고 정말 준비한 ppt에 있는 그 내용만이라도 전달하고 나오자 노력을 했고요 어제 한번 했던 거라서 주어진 시간에 맞춰 끝낼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는 공개 강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